이동의 미래 이동의 미래 이동의 미래 이동의 미래 이동의 미래 오, 끝판왕! 오늘 정말 만화빵인데 만화빵인만큼 어떤 창의적인 벌칙을 준비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만화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판왕으로 자, 만화 본 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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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 내가 그게 뭔가 이도 저도 아닌 건가 아니에요? 오늘의 왕 희망생이 존재 제이홉입니다 이야 첫 번째 네, 괜찮네요 처음으로 왕이에요 오늘 만화방에서 사더라고요 아, 뭐예요? 이런 것도 도움 안 돼요 아, 그러면 우리 바로 한번 미션 한 번 알아볼까요? 정작!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하나 둘 셋 빠라바바바바바밤 꽉 직기 아, 안 hå 장난코들 고집기 어휴, 돌직구넴 그래. 뭐가, 어메이 embaixo 네, 혹시 다각적인 것만하면 emer 손 rom감롱 또 마지막 철 thank goodness multi 저는 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야, 맞지? 지민이가 안 열리면 됐어. 벌칙이 아닌데요? 벌칙이 아니라 팔자랑인데, 이거? 힘죽이 있어요, 힘죽이? 힘죽이 없잖아요. 저쪽 가능합니다. 저쪽 가능합니다. 자, 방송이! 폭력 쓰시면 안 됩니다, 방송이거든요. 안쪽이 아니라 뒤쪽이에요. 안쪽을 꼬집이라고 해요. 진짜, 놔주세요. 아프다,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잘한다. 나 진짜, 나 진짜. 뭐야, 알아요. 어디 꼬집을까? 아, 여기요. 거기요? 아, 그렇게 잘 꼬집으시면 안 돼요! 알겠어, 알겠어. 오, 멍들었어. 휘멍 들었어요? 멍들었어. 세컨드 해, 세컨드 해. 세컨드 해. 아아! 아아! 와아! 자아! 시원하게. 바를 한 타입 페이지라고 해야죠. 그렇죠. 따라라따다다. 몇? 웨인 구간. 뭘 웨인 구간. 웨인 구간. 공부에 왜 입고 다니지? 아, 저 큰! 오, 살아있네. 자, 일단 엎드려주세요. 오, 여기 있습니다. 많이 필요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 엉덩이 밖에 안 보여요. 자, 옵니다, 옵니다. 시작, 시작! 어디에서 가? 빠바바바밤 비하, 비하, 비하. 사원 사장, 사원 사장, 비하. 앞에 봐주세요. 어제 제 배를 때렸죠. 저 잘못 한 게 없는데短정 못끼렸려. 아, 너도 목격했어요, 냉장고 앞에서 뺐. 맞죠? –목격했어요? 냉장고 앞에서 들리셨어요? 저 다альном 뗏게요. 너도 맞았어요. 이거 틀렸어야 한다는데. 복수까지 해주세요. 정말? 정말. 긴장한 거야. 2대 때려. 이루타를 가기 때문에 지금은 홈런을. 홈으로 가야 되거든요. 홈으로 가야 돼요. 아 이거 홈런이니까요. 홈런이다! 홈런이야 이거야! 고이 보이잖아요! 고이 보이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제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븐째 스테지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벌써 밥이 와요. 미스터 초밥아. 먹는 거야. 똥마늘이에요! 똥마늘이예요! 이게 안 좋은데. 좋아. 좋아요. 교환 있나요? 교환 1분. 막 돌으시죠. 나는 교환할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나무야? 내가 왜 교환했을까? 언제 됐어? 여러분. 남자는 한 방입니다.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야 이건 맛있겠는데? 자 제가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찍어드릴게요. 일단 좀 섞어야 돼요. 일단 부을 내요 그냥. 담궈야겠다. 담궈야겠다. 우리 기억하겠어. 우리 기억하겠어. 우리 기억하겠어. 우리 집 개 6호만 나. 우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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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아아. 아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아 너무 좋다. 누가 만든 거예요? 진짜로. 오 대박이다. 아니 아니 흑이산 면제권을 주는 거예요? 면제권 드릴게요.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흑이사. 아니 누가. 내가 만약에 먹으면. 다음에 내가 걸렸어. 그렇죠. 그럼 누가 흑이산을 알 거예요? 그렇죠. 넘겨줄 수 있고요. 우리가 한 번에 더하면 되겠네. 우리 한 번 왕에 권해드릴게요. 그럼 내가 먹겠습니다. 그럼 내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능 욕심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안 알아요. 처음에 알아요. 이제 슬슬 온다 이제. 자 set. 입자로 온다. 왔어요. 홍어가 기억나니? 왓사. 어 진짜. 오. 그런 제가 다 왔다. 와 참. 야 인정 인정 인정. 면제권 인정. 스트릿파이프. 아 다시 다 됐어. 남은 다산 안 먹을 것 같아요. 아니 걸린 넌 레몬양인데 양쪽에 둘 중에. 제가 둘 중에. 규진을 안 먹었어. 왜 저를 주지? 침까지 뱉지 마요 침까지 야 슈가 형이 걸리나 안 걸리나? 절대 안 걸린다 일단 미시아부터 절대 안 걸려 왔습니다 타짜 타짜 하면 또 누구죠? 일단은 우리 한 번 뽑아봅시다 자 이번 주제는 타짜 이만큼 왜 왜 타짜지? 손바지 날아가나? 눈은 손보다 빠르다 아니 맞아 이 손바지 좀 아껴라 야 저도 안 걸려요 저도 안 걸려요 제가 볼 때 이 카드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대팡 하나, 둘, 셋 랩몬스터 왜 이렇게 아쉽냐? 아쉬워 한 번에 사줄래? 한 번에 사줄래? 하나, 둘 스톱 스톱할게요 막내가 악마래 막내가 악마래 막내가 악마래 막내가 신났네 막내가 아 이렇게 정국이는 오늘 보러 또 한 명의 형을 잃었으면 완전 짱어 한 번 붙자 네 그렇습니다 착착 달라붙는 스테이지가 끝나고 자 이제 다음 스테이지 다섯 번째 스테이지 과연 미션이 뭘까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니야 나 경찰에서 한 번도 간 적 없어 내 대로 가는 두 달 왜 봤는 거 아니야 나 정도가까지 마 굉장히 맨날 굴렸잖아 나는 맞는 거 아니야 까다리 괜히 먹었어 때리는 거 하고 싶었는데 박수 이래서 끝판왕이구나 여기 좀 잡아줘 한 번에 치워야 돼요 하나 둘 셋 내가 볼 종류기 제일 잘생겼어 가자 가자 너무 잘생겼다 진짜 예쁘다 뭐야 뭐야 실험티링이야 진짜 통폐할 수 유재야 다음 스테이로 넘어오세요 다음 스테이로 넘어오세요 고고고고 여섯 번째 스테이지 아주 잘생겼다 제가 갔다니까 정국의 해치인데 진짜 웃겨 우리 정국의장이 바로 미션 소모 저 왔습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딱 인데요 두 말 할 것도 없고 바로 해봐야 돼요 바로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프보이 제일 잘생겼어 진짜 자 우리 미니션 가드로 한번 섞어봅시다 아 아프어 정가 아픈거야? 정국이가 너무 무서워 정국이부터 드릴게요 제일 잘생겼어 진짜 자 알아서 하자 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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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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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ar 명이ęt 1 총 2 지금 ót 만 Теперь 빠르게 끓입니다 오케이 빠르게 끓입니다 진짜 아프겠다 아아 내가 정태됐어 자기 바구인가 봐 형 왜 이래 자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랩으로 취미 할게요 중간 잡아당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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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똥똥하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여기 위로 여기 위로 네가 괜찮아 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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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다 κα야 진짜 screwdriver 내가 아파 근데 어떻게 내가 안 띄워서 내가 안 띄워서 왜 미녀 왜? 캠터 아기다! 아기 아기다! 벌써 마지막 스테이지 아쉽다 아니야, 별로 안 하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바로 한번 가볼게요, 미션 뿅! 와 끝이야, 코덕이 달의 요정 달의 요정 달의 요정 방탄 솔직하지 못했네 전도 아니야? 달빛 천사고요 달빛 천사입니다 전도 아니야? 천사예요? 셀러문인데요 자, 그럼 일단 벌칙 설명은 나중에 듣기고 일단 시작부터 그렇죠 바꿔, 바꿔, 바꿔 아, 몰라 맘 잘하면 안 바꿔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이거? 짠 거 아니야? 짠 거 맞지? 짰 거, 짰어 짰어, 짰어 짰네 진짜 짰 거야 짠어 지금 암흑의 그림자예요 방금 어두워요 방금 짰다 하는 사람 누구예요? 잠깐만, 잠깐만 진이 형이 왜 이러봤어? 이다, 이다 안구샤 형 왕님 제가 왕님 제가 왕님 시셨어요 방금 나를 모함 안에 들리는 자가 누구냐 저, 저, 진이 형 진이 형 진이라고 왕니다 진이라고 왕니다 진이라고 왕니다 잠시만요 왜 저를 뭐라고 손꼬내제 하거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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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2번쯤에 나를 모함 했던 자가 누구냐 내 분이요 방금 2번쯤에 나를 모함 했던 자가 누구냐 손꼬내제 하거라 아, 저를 안 버려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둘 중에 가장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손꼬내제 하거라 야, 물론 진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심사님 죄송합니다, 심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그냥 네모 돌하려다 네모 돌하려다 네모 돌하려다 네모 돌하려다 네모 어서 죄를 치는 거라 어서 죄를 치는 거라 어서 죄를 치는 거라 야, 이게 덮어요 이런 거 또 어디 덮어 하셨는지 제가 수강을 기억할 거예요 진짜 야, 이쁘다 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예, 보겠습니다 뭐 하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네 진짜 예뻐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 오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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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오 아, 진짜 셀룸은 어깨 이게 뭐 뭐야, 이거 어깨 봐 멈추지마 셀룸, 팔금 이빨 셀노 아, 오마이갓 오파이갓 오 lys 이거야, 셀룸 몬 셀러몬 수월 랩 아 랩 랩 랩 랩 똥팟아 띡 용서 안 할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용서 안 할 것 같다 야 아 이쁜다 퓨부하면 죽었어요 오직 셀러몬만 살아남았으면 돼 야 셀러몬 근육 봐 그럼 어떡할 거야 신이 형 짱짱 잠시 후 시리즘 타워에서 펼쳐지는 벌칙 바레이드 쇼 멤버들의 운을 시험할 수 있는 운명의 게임이 지금 시작된다 채널방탄 끝판왕